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제가 새로 들여온 아이와 열아와 같은 성원 속에 자꾸자꾸 주문을 하시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준비되었고 오늘은 일바타를 보시면 이런 아이들 소개합니다 오늘 멋져요 멋져요 자 이 아이 어머 봤어요 곰말이야 곰말이야 세상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곰말이야 아주 애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포스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농장을 가서 아유 구독자님들이 뭘 찾는데 있어요 그랬더니 아 봄에 출할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유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봐요 그리고 한 박스만 주세요 아유 무슨 한 박스야 다 주세요 그랬지 자 곰말이야 가격이요 어휴 이쁘다 자 14cm 포트에 넘쳐나진 않으나 어 아따 멋지다 카리스마 뿅 넘치네 하나 5만원 2개 8만원 어머 세상에 짝꿍 구해야 쓰겄네 어휴 세상에 자 그리고 나는 혼잔데 짝꿍은 없다 그럼 이렇게 구매하셔요 응 쌩얼 하나 철화 하나 곰말이야 하나 5만원 2개 8만원 수량은 수량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철화는 이렇게 두 개 수량이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그럼 좋은 거 다 골라왔지 실제로 농장 가면 한 품목당 그렇게 천평 이천평씩 하진 않아요 다 품을 하기 때문에 한 품목당 자 이렇게 해서 곰말이야 괜찮았어요 어머 그래 한 번만 다시 봐요 으 자 으 마리아 철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자 이 아이 포트는 제가 14cm 포트에 넘쳐 나진 않아요 이렇게 생겨서 쩐쩐쩐쩐쩐쩐 아이고 내가 한 개에 얼마짜리 봤는데 아휴 다 틀리지 다 틀리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농장을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자 곰말이야 하나는 5만원 2개 하시면 8만원이고 구독자님 댁에 배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송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하루에 영상 담고 저희가 한 5시부터 포장을 해요 8시까지 포장을 해서 온도가 영하 3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업하고 출하를 안 합니다 배송을 그래서 혹시 예전에는 오늘 사면 내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곰말이야 했고 그 다음에 예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뻐 아 그 얘기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아유 온천지 빨강이라 빨갛지 않은 아이 있어요 있어요 오늘 제이드스타요 이렇게 키우자니까요 야는 얼마요 비싼게 자 환업 제이드스타 16만원 잠시만요 갑니다 자 요아이 요아이 제가 요정도의 사이즈에 요정도의 층수에 늘 5만원 혹은 6만원에 소개했습니다 포트는 12cm 포트에 넘치잖아요 아우 층수 좋다 자 하나 둘 가격 공개합니다 깜놀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한 개 4만원 두 개 7만원 아 짝꿍 있어야 되겠네 아이 구독자님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 아 나 곰말이 하나 하고 환협 제이드스타 하나 줘 가격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사면 곰말이야 5만원 환협 제이드스타 4만원 맞습니다 자 환협 제이드스타 4만원도 싸요 왜 제가 구매할 때 제가 소개한 영상에 요정도 포스나는 아이들 늘 그 정도의 가격 5만원 두 개면 10만원이잖아요 하나 가격도 싸구만 자 이렇게 해서 환협 제이드스타 우리도 어떻게까지 키워요 자 갑니다 이렇게 키우자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따 멋지다 곰말이야요 아 맞아요 우리 캐핑장에 있어서 못 가져왔어요 미쳐 미쳐 못 가져왔어요 자 환협 제이드스타 곰말이야 잘 키우시면 몬스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 벌고 여기서 금이 나오면 또 아이 돈 왜 돈 소리 자 그 다음에 얘요 지난번에 제가 아우 세상에 진짜 이렇게 멋지단 말이야 언제까지 겨울 두 번은 나야지 자 이 현재 이 아이는 맞아요 분 빼고 자 근데 이렇게 소개하는 아이 아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사이즈 궁금하셔서 여쭤봅니다 사이즈는 천차만별인데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재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약 15cm 정도 아 내가 딱 맞았네 어느 분이 물어보는데 15cm 전후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분 왜 답이 없어 안 사면 안 산다고 다음 기회에 안 깨우 이러면 되지 물어보고 답을 하면 답을 줘야지 자 마리아 철화요 이렇게 제가 보는 이제 일자형이 될 수도 있고 원통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아직은 아따 얘는 두 개 사도 안 돼요 가격 수량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마리아 철화 두 개 사도 가격은 10만원이에요 두 개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리고 똑같은 거는 없고 비슷한 거 크기를 왜냐하면 나누려고 하니까 크고 작은 거 가면 니칸니칸 가위바위보 하셔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서 짐은 팔자지 자 그리고 얘는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뽑아오나 어머 세상에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도 있네 아무리 위에서 봐도 위에서 봐서 상처 가급적 없는 거 보내긴 하나 이동 이동 이동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이 정도는 상처를 아유 어떡하겠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 철화 가격은 5만원 두 개 해도 10만원 네 말씀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자 이 아이 물이 너무 차서 걱정했는데 잘 받으셨죠? 지방시 어휴 세상에 내가 얼마 해주고 샀어? 그때 구정 때 이 가격 이 가격 아니 지금 누가 그 가격에 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방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제가 비빔밥 비비는 기계 앞에 왔어요 아따 지방시요? 네 아유 자 하나는 5만원 두 개 8만원 네 그러면은 아까 곧마리아도 했잖아요 했어요 자 지방시 진짜 이뻐요 아유 이뻐라 한 번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완전 물이 들지 않아요 이게 구정 때 들어왔거든요 뿌리 없이 들어온 아이 다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개가 고스란히 온전체로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간혹 그거는 왜 그런지 저는 모르지만 보냈다는 아이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어머 세상에 이런 아이도 있네 자 지방시 하나 5만원 두 개 8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곧마리아 하나 5만원 두 개 8만원 아유 세상에 뭔 일로 이렇게 헛끈하게 준다냐 자 그 다음에 제가 얘에요 그 농장에 가서 뿅반했던 애가 얘에요 산루 제가 소개한 적 있어요 6천원 만원 만 6천원까지 소개한 적 있습니다 산루 얘는 군생은 딱 두 개만 있어요 자 군생은 5만원 얼굴 하나 로젯 하나짜리는 4만원 그냥 만약에 아무 얘기 안하고 산루 달라 그러면 제가 군생 자리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판다고 한 거 제가 아유 사장님 하나만 낫어 내가 키우게 이렇게 하고 가네 아니 농장 가면 왜 안 팔어 농사 지워놓고 안 팔어 참 자 요거 산루 제가 한번 저기 이렇게 어휴 세상에 이봐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우리가 배추만 봤잖아요 빨간 포트에 배추만 있어요 저도 제가 말합니다 정말 이쁘다 뿅반하게 멋지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쁘죠 이쁘죠 얼굴 하나짜리 4만원입니다 군생은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안 하면 제가 산루 4만원 이렇게 합니다 아유 이뻐라 산루 4만원 괜찮죠? 아유 자 산루 4만원 살루라고 합니다 이 정도 묵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겠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농장 가면 늘 하세요 내가 몇 년을 키웠는지 아냐 이렇게 지가 키워 그냥 놔두면 크지 환경만 만들어주마 아유 안 그래 약도 치고 물도 주고 시간 맞춰 약 주고 시간 맞춰 물 주고 자 산루 4만원 산루 군생 5만원 아까 마리아 철아 약 15cm 전후 전후 맞죠? 아유 안된다고 떼쓰시면 안됩니다 나이가 이제 여기 자 그 다음에 아우 나 진짜 뿅반하게 이쁘다 옷 좀 벗어봐라 한 번만 보게 대비철화 아 신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자 대비철화 제가 대비철화 보통 3,4만원 5만원대 봤는데 이렇게 시라고 좋은 놈 처음 봤어요 자 사이즈요? 어머 얘는 이렇게 이렇게 10 아 16,7 아 예예예 안 재 왜냐면 사이즈 재는 게 겁나요 어 잣대로 그거 쟀는데 왜 지금 재니까 안되냐 에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 똑같은 게 없어요 자 대비철화 5만원 두 개 하셔도 5만원 10만원이에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제가 제스타 철화 하나만 소개할게요 아유 세상에 진짜 이쁘다 내가 늘 그랬죠 스타 스타 제스타 철화로 잘 가고 이렇게 생얼로도 잘 갑니다 철화라고 써 있어요 철화는 없어요 다 생얼이에요 철화요 아 있네 있어 잠시만요 한 번만 가도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쩐쩐쩐쩐쩐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고 특별히 말 안 하시면 제 맘대로 갑니다 예 가격은 갔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자 제가 예예예 제스타 철화 대비철화 똑같이 가격 5만원 두 개 하셔도 아니 되옵니다 안된다고 했어요 아유 안돼 안돼 왜냐면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왜 안되냐 또 반문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수량이 많고 또 이 아이들은 진짜로 7년 넘게 키운대요 그리고 이렇게 대품으로는 진짜 없어요 수량 자체가 없어요 아니 되옵니다 내 말씀 드렸어요 곧말이어도 한 개면 5만원이지 자 네 제스타 철화 혹은 제스타예요 철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특별한 경우는 하시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아유 진작에 가지야는 홍상생술 아유 이뻐라 진짜 군생인데 얼굴이 두 개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치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자 5만원인데 얘도 두 개 하셔도 아니 되옵니다 수량이 이렇게 키우기가 수량이 없대요 나도 다 하고 싶은데 자 안되는 건 안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씨가 뭐라고 자 아유 세상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다 아유 저 빨간 포트인데 천 원 아니여? 땡 아유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사직 가볍고 가격 단가가 싸니까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사이즈가 무슨 그 사이즈야 자 잣대 오늘 충분히 갖고 나왔습니다 자 잣대 돼요 17까지 나오는데 15 15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15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아유 나 진짜 이쁘다 맨날 영자신문 찾았죠? 한국신문 한글신문 한자신문 한글신문 아유 세상에 이쁘다 홍상생술 이쁘죠? 자 가격 5만원 안됩니다 두 개 아유 진짜 아유 세상에 이쁘다 이뻐 자 홍상생술 이제 수량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요 얘 갈까요? 아드리안 동생 나는 이 농장 가서 진짜 놀랬어요 어머 세상에 박스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참 이쁜거에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드리안 한 개 3만원 두 개 5만 5천원 너 누구냐 아유 자 그리고 혹시 아드리안 받으신 분이 색상이 맞아요 엉게 아니에요 어른 거는 제가 말했죠 영하 3도 넘으면 택배 자체를 안 합니다 얘 밤 어떻게 보면 아유 초콜릿색 밤색 뭐 자주색 이들 이렇게 막 다 섞여있어요 그리고 1,2주 정도 지나 보셔야 알아요 예 금방 얼었다고 금방 예 자 아드리안 분생 하나는 3만원 두 개 5만 5천원 그 다음에 얘요 이뻐요 제가 농장 사장님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왜 단가가 이렇게 저렴한데 두 개 사도 6만원이어야 된다고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택배비라도 깎아야지 자 하나는 3만원 두 개 5만 5천원 자 보셨죠 와인이 I love you 자 그 다음에 아유 진짜 내가 그때 와인이 샀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 잘 샀어요 이렇게 좋은 와인이를 아유 세상에 나 3만원짜리 치고 이렇게 좋은 아이 천만 너도 잠깐 이렇게 해봐라 아유 자 하나 3만원 두 개 5만 5천원 와인이 예 오늘은 명품 특집 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아이들이 다남다 여기 다 들여왔대요 자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이렇게 커요 얼굴이요 어머 자 잣대 갖고 재야 되겠네 어머 세상에 그래 오늘은 착하다 다남이 자 잣대로 잽니다 자 15cm 정도 아 13cm네 13cm 가죠 13cm 얘는 아니에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판매했던 아인데 이렇게 변한다고 제가 견본으로 보여드리는 아이입니다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유 참치를 하네 아주 와인이 이쁘다 아직 없이요 그러면 짝꿍 사 짝꿍 하고 하나는 3만원 괜찮아요 아유 하나도 괜찮다 아까 아드리아나나 아유 아드리아나나 와인이 하나 아유 그럼 그렇게 하셔요 5만 5천원 아유 내가 그럼 다남이 이왕이면 모든 분이 제 채널을 구경하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맞아요 아유 이쁘다 얘 맞아요 맞아요 얘 견본 아니에요 견본 아닙니다 견본 아닙니다 아유 우리 집에 온지 며칠 됐다고 글쎄 막 아우 물이 더 들었네 야가 어 참나 자 와인이 아드리안 군생이 못 올렸어요 박스로 있어요 또 한 번 가요 안 가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마지막으로 로또 예 9.5 포트 아 얘도 자체 근데 워낙 크기 폭이 뭐 이렇게 최소한 6cm 7cm 정도 되네요 크기가 다 막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자 포트는 7.5 포트고 가늠 하셔요 제가 그 하진 않았고 제가 아시는 분이 8월 31일날 적심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 세상에 그러니까 봄에 봄에 작년 봄에 그러니까 올봄이죠 올봄에 적심을 해서 자고 나온 아들을 8월 31일날 적심해서 뿌리가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분갈이 하시다가 어머 세상에 뿌리가 몇 가닥 없어요 에휴 그럼 8월 31일이니까 9, 10, 10일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출하를 하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요 이쁘다 어휴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어휴 자 블루드래곤이요 에이 묵었잖아요 안 묵은 애기도 갔어요 어머 그래 섞였어 세상에 블루드래곤 하나 3만원 두개 5만원 그러면 이렇게 사셔요 로또 하나 블루드래곤 그렇게는 해드릴게요 블루드래곤 하나 어머 야는 그래도 많이 싸네 택배비도 지가 문 되는데 그 5천원 로또 하나 블루드래곤 하나 아따 블루드래곤 진짜 예술이네 그죠 자 이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천천히 왔습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아이와 인기 폭발적인 인기 있는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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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키로에 5천원 예 맞아요 칼슘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팅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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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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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키로요 2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천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죠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모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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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